안녕하십니까 이기적 NCS의 기술능력 핵심이론에 관련돼서 진행할 최윤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술능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하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나 또 모듈형에서는 이 기술능력 앞에 부분에 관련된 개념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어떤 상황,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술이라는 게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장비를 이용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하는 것만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여러가지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것으로서 지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기술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이용하는 것도 바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필요한 지식의 적용이고 또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원료 생산 공정, 공정 그리고 생산 방법 그리고 자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기술에 속한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능력인 것만큼 이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술 능력이 그렇다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인지하고 아 이것이 정말 문제구나 혹은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문제라면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겠구나 이런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 인식에서 실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인식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술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로 인해서 해결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한된 자원 안에서 한계 안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효용성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술적 해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체계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배울 그런 마인드를 또 갖고 있거나 또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바로 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가지 특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술 능력에서 또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업재해에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재해라는 것은 산업활동 중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혹은 유해물질에 의해서 중독 등으로 인해서 직업성 질환에 걸리거나 아니면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를 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직업과 관련되어 사망 혹은 부상 혹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모두 다 산업재해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산업활동 중에서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러가지 업무와 관계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혹은 질환 혹은 부상을 입었을 때 이것을 바로 산업재해라고 얘기를 한다. 그만큼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한 비중이 시간, 투자는 시간이 거의 3분의 1 정도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머무르는 이 장소 혹은 내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이런 업무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능력에서 산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원인으로 보면 일단 3가지가 있어요. 교육적인 원인, 기술적인 원인, 작업 관리상의 원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교육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혹은 제대로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보게 되면 안전지식의 불충분과 안전수칙의 오해 내가 만약에 안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전달을 하거나 내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있겠죠. 그리고 경험이나 훈련의 불충분 어떤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알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또 익숙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작업 관리자의 이 작업 방법의 교육이 불충분하거나 그래서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나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안 했거나 그리고 유해 위험 작업 교육에 대한 불충분 우리가 어쨌든 생명에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이게 뭐 어떤 장비가 됐든 물질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산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원인입니다. 기술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물 혹은 기계 장치의 설계 불량 혹은 구조물의 불안정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지만 구조물이 우리는 나름 잘 지어졌다곤 하지만 그 불안정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작업하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위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원인 그래서 기계 장치의 불량 혹은 구조물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재료가 부적합해서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생산 공정이 부적당한 경우 그러니까 공정의 뭐 공정 절차를 줄이고자 최소화 시키고자 비용을 좀 줄이고자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제대로 완성된 그런 물품이나 그런 재료가 되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점검이나 정비나 보존의 불량이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되게 이제 많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정말 우리 차라는 거는 편의를, 편의를 위해서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동차를 제대로 내가 정비를 보지 않으면 정말 나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아 나중에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제때 점검하지 않고 제때 정비를 보지 않아서 이 자동차의 어떤 기술, 그 문제의 시스템에 결함이 생겨서 그게 나하고 직결이 된다면 정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작업 환경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자주 마주하고 자주 만지는 기계, 자주 이용하는, 사용하는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작업 관리에서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안전관리 조직이 없다거나 혹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작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마지막에 인원 배치,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배치를 해서 이 사람이 무리하게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작업 지시의 부적당.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할 때 명령을 받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부적당한 경우에 작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원인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산재에 간접적인 거 말고도 직접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처럼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과 그거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행동이라는 거는 내가 위험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접근하는 거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보호장비 미착용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운전 중인 기계의 속도를 조작한다거나 기계 기구의 잘못된 사용 그리고 위험물 취급의 부주의 불안정한 상태의 방치 혹은 불안전한 자세와 동작 그리고 감독 및 연락의 잘못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에 속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안전 규칙 및 안전 수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미리 잘 규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돼도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근로자 상호 간에 불안전한 행동을 서로 지적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는 거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리 전동과 조명 그리고 환기 등을 잘 수행해서 작업 환경을 조금 쾌적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상태로 보게 되면 시설물 자체의 결함, 전기시설물의 누전, 그리고 구조물의 불안전과 소방기구의 미확보, 그리고 안전보호장치 결함, 복장보호구의 결함, 시설물의 배치 장소가 불량이거나 작업 환경의 결함, 그리고 생산공정의 결함, 경계표시설비의 결함. 여러 가지 대부분이 결함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그러면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태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기계나 설비 등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양호한 상태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 기후나 조명, 소음, 환기, 진동 등의 환경 요인을 잘 관리해서 미리 이런 위험을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간접적인 원인과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의 산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가 발생을 했을 때 물론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단계, 항상 우리 모든 NCS의 이론에서 나와 있는 이 단계에 관련돼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1단계는 일단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이 필요해요. 만약에 어떠한 회사에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지시를 한다거나 지적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당연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일단 안전관리를 조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는 이 책임자를 꼭 지정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만약에 산재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 사고를 조사하고 안전을 점검하고 현장 분석 그리고 작업자의 제안 및 여론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관찰과 보고서 연구 등을 통해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일단 조사를 해야 되고 현장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용을 들어봄으로 인해서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구나 라는 사실 이게 산재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요한 건 일단 원인을 분석해야만 해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분석이 재해 발생 장소와 형태와 재해 정도 그리고 관련된 인원 그리고 직원 감독의 적절성 그리고 공구나 장비의 상태를 보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때야 돼요? 바꿔나가야겠죠.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시정책을 만들고 즉 기술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부분을 고치고 인사조정이나 어떤 교체가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거고요. 교육이 부족했다면 교육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공학적 조치 등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공과라는 거는 원인을 분석한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어떤 그 내용들 이거를 우리가 공고하겠다 보여주겠다 공시를 해서 이거를 실현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시정책들을 공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뒤에서 이제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 2, 3, 4, 5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술 능력에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다면 하위 능력에서 첫 번째 내용이 기술 이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그 기술들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된 기술을 적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술 이해 능력입니다. 기술 이해 능력을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 이 기술 혁신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기술 혁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이런 혁신을 주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활동에 관련돼서 지금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이디어 창안이 있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 가능성을 검증을 해서 우리 업무 수행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진보를 위한 탐색을 하는 게 이들의 활동이고요. 그로 인해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일단 전문 지식과 추상화도 필요하고 개념화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즐기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하던 것만 계속하려는 사람한테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술 혁신의 역할에서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해 냈고 그거를 뭔가 해보자 라고 했다면 그걸 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혁신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필요한 거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관리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기획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감독을 하는 역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겠죠. 네 번째로는 정보수문장이라고 해서 조직 외부의 정보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보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혁신에 대해서 격려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안내도 필요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제약으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굉장히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야만 사실은 이 후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 이해 능력에서 기술 혁신의 역할에 관련돼서 활동과 그리고 필요한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다섯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가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를 잘 구분해야 하고 그때 필요한 능력들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 어떤 상황이나 대화를 주고 이것에 관련된 기술 혁신의 역할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을 이해했으니까 기술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술 선택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상향식 기술 선택, 하향식 기술 선택이 나오는데 일단 상향식을 먼저 보게 되면 기업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이나 검토 없이 이게 없어요 여러분 연구자나 엔지니어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연구자나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 어 이거 이제 미래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해야 해 어 이거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장점으로 본다면 기술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가 생길 거고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약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점으로 보게 되면은 기술자들의 지식과 흥미만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선택했을 때 고객이나 서비스 개발에 부적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누구나에게 적용하는 보편성이라던가 혹은 객관화가 잘 안 되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기술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기업에서 열심히 아 우리 이번에 이런 거 만들었어 하고 했는데 본인 기업에서만 좋고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향식 기술 선택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과 그런 반대가 되는 거죠. 기술 경영진 그리고 기획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기술과 목표 기술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현재 직면한 외부 환경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핵심 고객층 그리고 우리의 제품 서비스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열거하고 이거를 획득하는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체계화시켜서 진행하는 선택이 바로 이 하향식 기술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마지막에 나왔었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있어서 여섯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의 성능이나 원가에 미치는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기로 했는데 원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에 혹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 내기에도 너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능도 너무 우리가 만들기가 오래 걸린다거나 이러면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잘 판단해야 되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100명한테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아깝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당연히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의 매출이나 이익 창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기술로 인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 외에도 우리가 밑에 잠재력이라고 하는 깔려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누구나에게 쉽게 구할 수 없는 기술 기업 간의 모방이 어려운 기술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 2번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최신 기술로 진부화될 가능성이 적은 기술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다시 신기술이 나와서 이게 만약에 도퇴가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진부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적은 기술을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할 때 이 6가지도 꼭 여러분들 암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 중장기 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절차에 관련돼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 사업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일단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과 그리고 내부의 역량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능력 외에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합 분석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일단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세우려면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거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내부적인 거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강점과 약점이 뭐가 있을까? 그쵸?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케팅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외부적인 거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위협 경쟁자라던가 아니면 기술 변화의 어떤 트렌드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사업 목표를 정하고 외부 환경을 통해서 사업 목표를 정하고 그 외부 환경과 접목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설정했을 때 내부에서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업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는 거고 그때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분석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야 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그래서 그거에 또 필요한 뭐가 있겠어요?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을 선택하고 그 기술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이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 선택을 하는 이 절차의 내용 우리 내부 그리고 외부 역량 환경 분석부터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요구 기술을 선택하고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기술을 선택하는 것까지 절차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기술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벤치마킹이에요. 기술 능력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일단 벤치마킹의 종류를 보게 되면 비교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벤치마킹, 경쟁적, 비경쟁적, 글로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내부 벤치마킹은 기업 내에서 기업 내에서 다른 지역이나 타 부서 혹은 국가 간에 유사한 활용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기업 내부에서도 부서마다 할 수도 있고 뭐 서울 지역, 제주 지역, 강원도 지역 이래서 지역마다 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 벤치마킹들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관점이 제한적일 수 있고 또 편중된 내부 시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내에서만 일어나는 걸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한다면 그게 그거가 되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적 벤치마킹인데 동일 업종에서 고객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경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A사와 B사가 서로 어떤 고객을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A하고 B사가 있는데 고객은 동일해요. 이 제품을 사는 고객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 경쟁기업 안에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 그래서 뭔가 경영성과하고 관련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도 해봐야 되고 가져오면 이것을 좀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겠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자료 수집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경쟁적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세스 단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실물을 보이는 비경쟁적 기업 내의 유사 분야 예를 들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딜 가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A사하고 B사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프로세스는 같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A병원하고 B병원을 가는데 이들이 우리에게 공유하는 서비스 치료라는 돌봄이라는 이런 서비스는 동일한데 그 안에서 서비스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무에서 보이는 비경쟁적 우리가 벤치마킹을 비경쟁적 벤치마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다른 환경의 사례를 가공하지 않고 적용할 경우에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A병원에서는 뭐 이러이러 서비스를 하는데 A하고 B병원은 환경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B에다 적용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경쟁적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벤치마킹은 프로세스에 있어서 최고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렇죠? 그런 기업에서 하고 있는 하지만 동일 업종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문화나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서 검토가 없을 경우에는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지역마다 또 선호하는 어떤 트렌드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벤치마킹의 비교 대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행 방식에 따라서 앞에서는 벤치마킹의 종료고요. 이번에는 수행하는 거에 따라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직접 벤치마킹 직접 방문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나 지속가능한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하는 게 어렵고요. 그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그 다음 간접적이라는 거는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인데 제한이 없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정말 이런 팁 같은 거 이런 걸 얻어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벤치마킹에 따라서 장단점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기술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이런 벤치마킹도 하다 보니 뭐가 나올까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또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혹은 경험 등을 통해서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 그리고 표현표시 그 밖에는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의 어떤 가치가 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예요. 그런데 이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특징을 보게 되면 국가 산업발전이나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산업자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인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을수록 산업발전 그리고 다른 국가하고 어떤 경쟁 이런 거에 있어서도 더 우리에게 좋은 자원 질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똑똑하다 아는 게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만약에 둘 다 똑똑한데 이 두 사람의 어떤 똑똑함을 어떻게 나누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둘 다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지식에 대한 비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기술 제휴 그리고 협력으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서로 필요한 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휴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리보장 특허를 통해서 연쇄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말 이 지식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고 단계별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의 체계를 보게 되면 일단 산업 분야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허, 실용신한, 상표,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당연히 관련된 저작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 분야에서 저작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재산권에 이 지금 네 가지 대표적인 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문화예술에서는 저작권, 그리고 반도체 배치 설계나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와 같은 경제사회 문화의 변화 혹은 과학기술 반전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별로 또 나오는 이 지금 지적재산권의 체계도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특허, 그리고 실용신한, 상표, 디자인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구분지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술을 선택을 할 때 앞에서 나왔던 비교를 한번 해보면 특허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어떤 제품이나 창작된 그 기술에 의해서 핵심 기술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특허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먼저 특허를 내면 내가 만든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걸 주장했을 때 내가 먼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용신한이라는 건 일단 라이프사이클이 짧고요. 이 주변 계량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기술이 아니라 그 외적인 주변의 소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이라는 거는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표라는 거는 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나 문자나 도형 그래서 우리 왜 브랜드 딱 보면 아 이거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작권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협의 저작권과 저작인 접권 그래서 보게 되면 협의라는 거는 문화예술 분야로 나오게 되고요. 저작인 접권 같은 경우는 실현, 음반, 방송 이런 거에 관련돼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지식 재산권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 산업 저작권 그리고 정보에 관련된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지식 재산권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술을 이해했고 기술을 선택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기술을 적용할 때는 기술 경영자와 기술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걸 먼저 생각해 주세요. 기술 관리자가 결국엔 기술 경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경영자는 기술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기술 경영자는 당연히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기술 경영자가 하는 역할 그리고 기술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경영자를 보게 되면 기술 개발이 결과지향적으로 수행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전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경영이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 목표에 통합시키는 능력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탈피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빨리 선택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다른 회사는 벌써 시작을 했는데 우린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떨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능력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거 새로운 분야 여러 분야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조직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기술 관리자로 보게 되면 일단 기술적인 능력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계획서를 작성한다거나 인력을 관리하거나 예산 관리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중간급 매니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경영자와는 조금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술을 운용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기술직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중간 매니저라고 얘기를 했죠. 혁신적인 환경을 일단 조성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적 사업적 인간적인 능력을 통합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이나 추세도 이해해야 되고 기술팀을 통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딱 구분지으면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 조금 더 강한 게 기술 경영자로 가고요. 기술 관리는 말 그대로 관리 쪽에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영자와 그리고 기술 관리자의 이 능력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 적용 능력에서 모듈형에서 가끔 출제되는 주요 이론이 하나 있는데 보면 네트워크 혁명의 세 가지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무어의 법칙, 매트 칼프의 법칙, 그 다음 카오의 법칙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데 컴퓨터 반도체 성능이 18개월마다 200씩 증가한다. 이거는 무어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근거리 통신만 이더넷의 창시자,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 칼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카오의 법칙은 지금 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다양성에 지수 함수로 비례한다는 법칙이 바로 이 카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18개월마다 2배, 사용자 수의 제곱, 지수 함수의 비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암기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 혁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당연히 어떤 게 있을까요? 역기능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역기능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이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좋아질수록 우리도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장 큰 게 디지털 격차예요. 그래서 디지털이 보편화가 되는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는데 그 안에서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정보와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핸드폰을 제공을 해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점점점점 격차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편리함을 누리는데 제대로 또 만약에 핸드폰을 난 못 사. 그러면 이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사더라도 이용을 못해. 사용할 법을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완전 최근도 아니죠. 키오스크가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무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있어도 이게 너무 불편하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어렵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격차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나 생각이나 문화 그리고 사회적 격차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어쩌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업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컴퓨터를 못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이런 PPT도 못 만들면 당연히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생기다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또 축소가 되고 우리 또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중독 그리고 범죄나 반사회적인 사이트의 활성화 정말 문제가 되죠. 심각할 정도로 여러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어떤 네트워크의 혁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범죄들 그리고 이걸 악용할 수 있겠죠.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감시를 하는 체제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좋은 점을 누리는 거에서 반대로 우리가 또 잃게 되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편리는 하지만 우리에게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네트워크의 혁명으로 인해서 좋은 점 그리고 그로 인한 역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기술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격차에서는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조여 환경을 준 다음에 거기서 말하고 있는 디지털 격차의 종류를 고른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고르는 것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과 우리 기술 능력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보시면 이해는 다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모두령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나 사례를 주고 그거에 맞는 내용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답을 고를 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각 개념이나 용어나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르고 어떤 부분은 또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정리하신다면 우리 기술 능력 파트에 관련된 문제들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